네 오늘은 제가 부산 송전으로 왔습니다 각종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시면 넘버원 vrp 프라이빗 한우 다이닝 추천드리겠습니다 1,2층은 오마카세구요 3층은 이제 하루보이집 인데요 여러분들 1,2층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포즈 장소 그리고 진짜 고급진 분위기 원하신다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재료만에 서서 진짜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공간입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구요 각종 개별 수영장이라든지 오션뷰 맛집입니다 샤워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저 앞에 있구요 여러분들 메뉴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격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구요 역시 단가가 있는 만큼 맛도 정말 좋습니다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있구요 오마카세가 정말 맛있는 맛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로연, 프로포즈, 공개청원, 그리고 단체 모임, 가족 모임, 상견례 다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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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